의문대명사 자 이번에는 의문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복합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버가 붙은 것을 말하죠 접속사 중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의문대명사의 개념 관계대명의 개념들들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 설명으로 간단하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들이에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들입니다. 종류와 차이지만 볼까요? 의문대명사는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의문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whatever, whichever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내지는 어느 사람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복합의문대명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문법 용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 그럼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렇죠? 그리고 해석 자체도 의문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문법 모든 책이 복합관계대명사에 있는 관계로 저도 어쩔 수 없이 복합관계대명사 힘이 없으니까 복합관계대명사를 써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의문대명사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문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의문대명사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의문대명사에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고 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의문대명사에 이끄는 즉, 에버가 붙은 얘들은 명사절 되기도 하는데 자, 부사절로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하고요. 해석은 이거죠. 뭐뭐든지, 그래서 양보가 된다. 그래서 뭐뭐든지 라고 해석을 하고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명사절. 그래서 시험에, 조금 어려운 시험에 뭐 탭스 같은 문제도 그렇고 학교 시험에 또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죠.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명사절인 경우는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명사절. 그래서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어느 사람도 되죠. 위치는. 사람, 사물 다 됩니다. 의문대명사고. 그래서 든지, 뭐뭐든지가 들어가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 예문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면, 자, 보세요. You may invite whoever you want to meet. 네가 만나고 싶은 띠리리. 자, 문법적으로 따지면 자, invite의 목적으로 얘가 있기 때문에 자, 둘 다 명사절이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명사절이 되는데 그러면 후후후회보 중에 어느 게 되느냐. 목적어죠. 그러니까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둘 다 명사절이 되는데 어느 잡수도 써야 되느냐. 해석을 해보면 너는 만나고 싶은 누구를 초대해줬다. 이상하죠? 너는 만나고 싶은 누구든지 초대해줬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의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둘 다 명사절이다. 문장구조상 목적어니까 둘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둘도 된다. 그럼 어떻게 의문하느냐. 해석을 해보자. 누구를 초대해줘. 만나고 싶은 누구를. 이상하죠? 그렇죠? 또 만나고 싶은 누구든지. 이래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조를 파악해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더 쉽죠. 그래서 왜 명사절이면 의문대명사고요. 부사절이면 복합관계대명사를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 부사절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의문대명사는 부사절이 안 돼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컴마하고 주호동사 왔죠? 그리고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이런 구조죠. 이렇게 해서 컴마 있고 주호동사. 그럼 얘는 문장의 동사를 꾸미는 동사수식하는 부사절 부사적 어구예요. 부사구 부사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후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란 얘기죠. 왜? 후가 있으면 명사절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 후로 시작을 했다 후로 시작을 했다 그럼 얘는 주호에 된단 얘기죠. 명사절이니까 물론 목적을 강조해서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호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컴마 있고 주호동사 있다 앞에 뭔가 있다 그러면 주호동사 있으니까 부사절이구나 부사절이 있고 접속사는 후 안 된다 후에보는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hoever you may choose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I will support the person 난 그 사람을 지지할 거야. 그래서 부사절 동사절식 하죠. 누구를 선택하든지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whoever 부사절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